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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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필수의로, 비인기 과조인,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접 간접으로 바로 연결되는 필수의로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윤 정부에서 아주 호기롭게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씩 만 명을 다 늘리면 낙수 효과에 따라서 필수의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필수의로는 응급의로과, 외상과, 암, 심내혈관질환, 중환자, 중증감염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 신생아, 소화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다르게 하면 의료진의 숫자가 적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여러분들의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의료사태에 굉장히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신문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의료사태에 의사분들을 악마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입장이 조금 선회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포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청담동을 점령한 무선무석 클리닉들 10명 가운데 4명은 필수과 전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전공의를 필수과를 했는데 숫자가 낮고 필수과 전문의를 뽑는데도 적고 의료소송이 많으니까 전문의를 마친 이후에 피부과에 통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의료계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크게 늘어난 데도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과에서 전문의를 하고 나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기존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익히면 금시에 따라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의 필수과 출신의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피부 클리닉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이 높을 겁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 공 박사님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것이 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관문 테스트인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서울법대 나가서 헤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압구정동 로데옥의 피부 미용과 19곳을 조사했다면 12곳이 필수과 전문의 출신들이고 원장 12명 가운데 5명이 필수과 전문의 출신이다. 필수과를 버리고 의료소송 부담이 좀 적고 비교적 수입이 괜찮은 쪽으로 전혀 바꿨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취재입니다. 표본을 가지고 여러분들 왜 필수과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다룬 아주 멋진 기사인 겁니다. 발로 취재한 기사인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윤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를 금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을 발로 뛰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압구정동 로데옥의 피부 미용의원이 19곳 가운데 12곳이 전문의 출신들이고 이 가운데 4명이 필수과 전문이라는 것은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특별한 그런 취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압구정 로데오역 여기에 선능로를 따라서 이렇게 피부 시술하는 일반 의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은 조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면 현재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전문의 여러분들 TO도 적고 숟가락 낫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료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공의를 버리고 그렇게 이제 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선호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들이 피부 여름 시술에 다 몰려드니까 한국의 피부 시술도 아마 톱 수준일 겁니다. 좋은 인재가 몰려들면 그 분야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왜 잘 됐냐 그 분야 이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뭐 진대재란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게 꽃을 피운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돈이 돼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명령하고 지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저처럼 경제학을 한 사람은 인센티브 매터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비용 부담이 줄고 벌이가 괜찮아야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평생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로데오역 4번 출구 뒷꽃목은 청남동 피부과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임대료도 높고. 그러니까 피부 시설에서 탑 오브 탑들이 모여있는 장소일 겁니다. 열 곳 가운데 네 곳 원장이 전문이고 그것도 사람 생명과 직결돼 필수의료라 불리는 뇌과 외과 신경과 출신들이 많고 의료계는 이것을 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 의사 수를 늘리면 모두가 돈이 되는 피부 미용위원으로 갈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30년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과 경제관료 출신의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무슨 한계인고 하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세계 외를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의료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있게 취재를 한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피부 시술의 성질이라고 볼리는 곳에 필수과 전문의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시고 전문의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신지 원래 이런 전문의 가정에서 성형이나 피부를 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 계신지를 보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 하신 그 정책이란 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참 딱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한테 신평원에서 따르면 작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사 청남지역에 727개 전문의 개원한 의원은 433곳이고 이 가운데 324곳만 피부 성형을 진로감으로 걸었고 전문의가 개원한 동네병원 10군 가운데서 7곳은 모두 다 피부 미용을 한다. 이게 돈이 되니까 주말에 배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병원은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병원은 홈페이지에 원장 이력을 공개하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단 2명뿐이고 원장 중에는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도 있었다. 예전에 살던 저 동네도 산부인과를 그만두시고 한 1년 쉬면서 페이닥다면서 딴 걸 배우셔가지고 전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낙수효과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의사수 늘려도 필수가 안 갑니다. 의료계는 의사수가 늘어나더러 필수의료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대한다. 서울 강남의 피부 미용위원 바람은 그 근거를 제시한다. 의사수를 열려도 필수의료를 가는 것이 아니고 피부 미용가로 의사들이 몰려간다는 것이다. 일단 의료소송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수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빼지르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조원이 들어가야 될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고 이미 필수가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계량으로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가. 그거는 현재 의과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의 소위 정신세계에 엄청난 상처를 끼쳤기 때문에 수조 수십존으로 가름이 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끼친 겁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자고 더 기피할 겁니다. 환자는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은 수술 경험치가 줄고 생존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런 간단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차는 겁니다. 필수의료과 이름 전공의를 하고 나오더라도 병원이 여러분들 경영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의료과의 전문의를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을 가지고 일할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여러분들 의료송사에 걸려들게 되면 그냥 사람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거죠. 저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다는 것이 윤 대통령께서 의료소송 실태를 아실 텐데 내가 의사라면 필수과를 가겠냐 여러분 저는 이 방송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침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의 전공인데 내가 전공이면 이런 필수의료과를 계속 하겠냐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40대나 30대 말이 되면 그냥 페이닥트로 여러분들 피부시술 같은 데 일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다른 분야의 전공이라 했으니까 훨씬 더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직을 하는 거죠. 왜 의료소송 문제가 엄청난 뭡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형사 문제는 여러분 정부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사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례들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과 이런 의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순리에 따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어렵습니다. 필수의료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단안을 내려가지고 의료소송을 현장에 감축시키는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가 필수의료과가 여러분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으면 그럼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의 의료의 숫가가 높습니까 소송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 가격에 발생 가능한 소송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 비싼 겁니다. 하여튼 현장을 모르고 현장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 밀어붙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토록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주말에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걸 읽을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참 내가 큰 수령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조선일보는 반년 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에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좀 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번 취재는 그래도 아주 잘한 취재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찬찬히 무슨 이야기들을 다 남기셨나 조선 독자치고 아주 많이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늘어났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유은님은 소아과 산부인과는 하찮은 실수만 하더라도 감옥을 가는 마당에 누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나 정부가 온갖 뭐를 저질러놓고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판례가 축적이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이 소위 의로 분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로 송사를 줄이는 노력이 없으면 이제 엄청난 고액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의로를 유럽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까지 등록금 면제하고 용돈까지 주고 공무원 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럽식으로 가게 되면 의로질은 현장에 떨어질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의사들의 수준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공공의로 공공의로 유럽식의로 이러는데 그냥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죠. 한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수십 년간에 여러분들 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로 수준이 상당히 한국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들 손에 꼽을 정도로 장수국가가 된 겁니다. 다 모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것 주면 인간이라는 것이 이것 주면 더 내놔라. 이것 주면 더 내놔라.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수십 년간 들어가 가지고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의로 수준을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그거 인정 못하겠다.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일 놈이나 다 여러분들 거기다 뭐만 안 들었지 뭡니까 뭘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피가 났죠. 유럽식 유럽식 좋아하네. 그래도 이래 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집권하면 몇 십 년 해먹을 거니까 그때 의로 유럽식 다 만들 겁니다. 원전은 다 탈원전 시키고. 사람이 어리석으면 지 죽는 길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감사함 모르고 우기고 서풍의 지름 지불하고 의로 지름 세계 최정상을 원하고 툭함이름 소송하고 말 되겠습니까? 여기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나 대통령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기대서 의대 정원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로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돌적으로 저돌적으로 말 그대로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찬성이 제로고 반대가 다수일 건데 이제 찬성하실 분이 22명이나 되네요.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윤 정권의 의대 정원은 지역 의로와 필수회란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권 지지율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선동질로 국민들을 속이고 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선동을 당했죠. 저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선동을 당하면 가진 거 다 내로 난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의사들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의사들이 여러분들 순둥이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뭐죠. 그냥 골물이 터지게 공부하고 예대 의외과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의사협회 보고 홍보전도 좀 잘하고 그 사람들이 홍보전 잘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홍보전 안 해야 되는 세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박민수 씨나 조기홍 씨나 윤 대통령이나 간에 다 사시 행시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홍보전을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윤 대통령은 대학병원을 제잘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을 찍은 제가 가슴을 칩니다. 진짜 완전히 까맣게 속았습니다. 끝까지 정의 공정 같은 소리한 걸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정의 공정만 이야기합니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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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하고 내 자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공의 자유는 없고 내 자유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공공의대에 설립하고 필수가는 준공문화 시켜야 됩니다. 주고 나갈 겁니다. 공공의로 좋죠. 공공의로 좋죠. 지금 지방에 여러분들 지방에 공공의로운 갑니까. 그 많은 비난을 여러분들 무릅쓰고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 했을 때 이런 진주의로운을 폐쇄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좀 못 배웁니까. 그걸 보고도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까. 영국이 여러분 그냐말로 공공의로의 메카입니다. 800만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로를 대기해야 되고 암 걸리면 2년 3년 대기해야 되는데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공공의로 공공의로 공공의대 설립하고 필수가는 공무원 시켜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냥 망하는 게 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보지 않지만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여러분들 이 논평을 계속해야 될 역사적 소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을 하니까 공공의대 공공의대 쿠바 봐라 공공의대를 최고로 잘하지 영국 봐라 800만 이러면 대기를 하고 800만이 대기하다 이러면 참을 수 참을 수 없어 이러분들 이번에 영국의 총선에서 대편을 시켰지 않습니까 보수당을. 여러분 암 걸리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번에 아산병원에 이런 부교수로 계시던 최 교수님 3월 달에 써놓은 그 장문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 간호사분들이 한 팀이 돼 가지고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암 발견 후에 폐암 발견 후에 한 달 내에 완전 진압 그게 그 양반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목표 전공의가 빠지고 나니까 수술이 50% 극강하게 되고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표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훌륭한 전사들을 그렇게 완전히 죽일놈 살릴놈 만들어놨으니까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갚을 겁니까 전체 다 공무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사건 간호사건 간에 나라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쿠바가 그렇게 망한 거고 소련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 100년을 보고도 공공의대 만들어야 되고 의사들 공무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새끼들하고 이런 평생 종살이 하면서 고생할 길이 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남 이야기 들으려고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니까 저 양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모르겠다 지 똑똑한 김에 쌩 까고 뭡니까 그냥 갈로들 이야기하면 들어 지금 윤대통령이 죽을 꼴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 공무원 늘리자 에라 인간들아 공무원 늘리면 새끼들하고 죽을 고생한다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혼란을 겪게 되면 결국 이제 더불어미장에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공공의대 확중하고 공공의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괜찮았던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일으킨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30년 정도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세금 부담 줄이고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야 든 나라들만 사서 나라가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공공화로 가는 겁니다. 공공화로. 나라가 나라의 물꼬를 막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 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